안녕하세요. 오늘은 RNN, LSTM, GRU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한 다별량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동차가 있고 주행거리 마력 용량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행거리 마력 용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얻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이때 이 5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때 이 관측치들의 순서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순서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즉 다섯 번째 데이터를 우리가 첫 번째로 바꾸고 두 번째를 네 번째로 바꾸어도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도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할 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듯 순서, 각 관측치의 순서가 분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독립 데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관측치들끼리 서로 독립인 경우죠. 그런데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시간에 따라 얻어졌다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 얻어진 데이터들을 우리가 크게 시퀀스 데이터 이렇게 부르고 시계열 데이터는 시퀀스 데이터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 얻어진 데이터들은 당연히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어떤 한 시점에서 예를 들어 17시에서의 그 상태를 우리가 알 때는 이 시점에서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 이전 시점의 정보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점, 특정 시점의 값을 알고 싶을 때 그 시점의 정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점의 정보도 같이 이용하면 좋지 않냐 라는 것들이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특별하게 센서가 5개 있는 예제이고 즉 X가 5개 있는 예제이죠. 그래서 다별량, 관측지가 시간에 따라 얻어졌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RNN하고 LSTMGRU는 이런 시계열 데이터, 순서가 있는 데이터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예전부터 꽤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전통 통계 기반의 방법론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이름만, 방법론 이름만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먼저 Moving Average 모델, Exponentials Modding 모델, Arima 모델, Arima 모델의 시즈날리티를 고려할 수 있는 Sarima 모델, Binary Variable 모델, Trigonometric 모델, GrossCurve 모델, 그 다음에 ArimaX라는 모델이 있는데 Arima 모델은 기본적으로 단별량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자신을 이용해서 과거의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를 이용하는 그러한 어떤 모델링이라면 ArimaX는 XY가 주어져서 그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X를 이용해서 Y를 이용할 수 있는 Arima 모델, 이걸 ArimaX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fit 모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반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Linear Regression, Logistic 배기모델, Support Vector Machine, Regression 모델, 앙상블 계열인 Random Forest Boosting, 그 다음에 Hidden Markup 모델. 자 이 처음 4개는 이 모델링 자체가 어떤 시계열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잘 변형을 해가지고 혹은 모델에다 약간의 어떤 시퀀스, 그 시계열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더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반, 제가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Neural Network 계열의 모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Recurrent Neural Network 모델이 나왔고 그 다음에 RNN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LSTM, GRU 이런 것들이 쭉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SIC2SIC 모델, 그 다음에 SIC2SIC의 Attention을 포함한 모델, 그 다음에 이제 CNN 모델은 이미지 데이터나 영상 데이터에 잘 분석할 수 있는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다별량 치계열 데이터에서도 굉장히 성능을 성능이 좋은 그런 모델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나온 트랜스포머 모델,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거대 언행 모델들, GPT 계열의 모델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GPT 계열의 모델은 다 트랜스포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GPT의 이 T는 이 트랜스포머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R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RNN은 뉴럴 네트워크 계열의 모델을 제가 근간 베이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로지스틱 회기 모델로 로지스틱 회기 모델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베이스가 되고 또 선형 회기 모델이 로지스틱 회기 모델의 베이스가 됩니다. 자, 그럼 선형 회기 모델은 뭐였죠? 맞습니다. 이 X 변수들의 더하기 빼기 결합, 즉 선형 결합으로 Y를 표현하는 그런 모델링 기법입니다. 자, 로지스틱 회기 모델은 X들의 선형 결합, 그 결과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비선형 변환을 해서 0과 1 사이의 확률값으로 내는 그런 어떤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로지스틱 회기 모델을 여러 번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제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여기서 로지스틱 회기 모델이 한 번 있고 또 로지스틱 회기 모델 결과가 두 개가 있고 그 결과들을 한 번 더 크게 로지스틱 회기 모델링을 한 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 구조예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다른 게 아니라 로지스틱 회기 모델을 여러 번 결합한 여러 개의 로지스틱 회기 모델이 결합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인데요. 보통 맨 왼쪽의 입력층, 오른쪽의 출력층,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은닉층, 영어로는 히든 레이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RNN을 설명드릴 때는 이거를 90도로 이렇게 틀어서 아래가 입력층이고 위에가 출력층,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은닉층, 히든 레이어라고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NN을 설명드리기 전에 데이터들이 관측치들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딥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시점에서의 데이터가 들어왔고 그때 상태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점의 상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시점의 정보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점의 X 정보를 이용해서 은닉층, 히든 벡터를 구하고 이 히든 벡터를 이용해서 첫 번째 시점에서의 Y값, 정상인지 불량인지를 예측하게 되죠.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시점에서의 관측치가 들어오고 이 웨이트가 곱해져가지고 히든 벡터가 구해지고 이 히든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첫 번째 시점의 Y값을 예측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은 제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드리고 있지만 RNN에서는 히든 벡터를 구할 때 사용하는 이 함수, 이 함수는 하이퍼폴릭 탄젠트라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고요. 최종적으로 분류 문제를 풀 때 우리 Y값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함수를 우리가 소프트 맥스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측치가 왔을 때도 똑같아요. 두 번째 데이터, 두 번째 관측치가 두 번째 시점에서의 상태를 예측할 때는 두 번째 정보만 이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점에서의 X정보가 들어와서 히든 벡터를 구하고 이 히든 벡터가 W와 곱해져가지고 두 번째 시점에서의 상태가 예측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상태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상태도 세 번째 상태의 세 번째 시점의 X정보만 이용을 해가지고 히든 벡터 구하고 이 히든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 번째 시점의 Y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서로 이렇게 관측치가 독립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면 각각 시점의 그 정보만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립인 데이터들은 T 시점에서의 상태를 예측할 때 이전 시점 정보를 전혀 반영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T 시점에서의 상태를 예측할 때 이전 시점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T 시점에서 HT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YT를 예측할 때인데 이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를 그 T 시점에서의 X정보만 갖고 사용하지 말고 이전 시점의 정보도 같이 결합을 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이 T 시점의 히든 벡터는 T 시점의 정보도 있지만 이전 시점까지, 이전 시점의 정보까지 같이 결합된 그러한 어떤 정보 벡터, 히든 벡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히든 벡터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T 시점에서의 Y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전 시점 정보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전 시점 정보를 반영할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먼저 T 시점에 T 마이너스 1 시점 한 시점 전 정보만 이용을 포함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T 마이너스 1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 시점에 히든 벡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전 시점에. 자 그러면 이거를 T 시점의 히든 벡터에 합성을 할 거예요. 합성을 한다면 이 HT, T 시점의 히든 벡터는 T 시점에서의 관측지 뿐만 아니라 이 이전 시점의 정보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히든 벡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번 그림으로 보면요. 일단 T 마이너스 1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가 있고 이 히든 벡터를 맞습니다. 우리가 해당하는 그 파라미터 W를 곱해 줘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래 그 T 시점에서의 관측치와 또 W를 곱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T 시점에 히든 벡터를 만들자 라는 거죠. 만약에 T 마이너스 1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래는 이것만 이용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T 시점에서의 X 정보와 파라미터를 곱한 이거를 하이퍼블릭 탄젠트 액티베이션 펑션을 해서 우리가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를 구했는데 이제는 T 마이너스 1 시점의 히든 벡터를 그 정보를 같이 결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는 이것만 이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히든 벡터를 이용해서 Y를 예측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T 시점에서 Y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 시점의 예정은 봤는데 그 전 시점뿐만 아니라 전 전 시점 즉 T 마이너스 2 시점의 정보까지 같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과거의 정보를 다 활용해가지고 T 시점의 상태를 예측해보자 라는 겁니다. 일단 수식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일단 제가 YT를 예측할 때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는 T 시점에서의 X 정보뿐만 아니라 T 마이너스 1 시점의 히든 벡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T 마이너스 1 시점의 히든 벡터는 어때요? 맞습니다. 우리가 T 마이너스 1 시점의 관측지 뿐만 아니라 T 마이너스 2 시점의 히든 벡터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거의 모든 시점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는 수식상에서는 T 마이너스 1만 보이지만 이 T 마이너스 2를 또 안으로 들여다보면 T 마이너스 2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T 마이너스 2의 히든 벡터는 또 어때요? 맞아요. T 마이너스 3의 히든 벡터 정보를 또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전 정보를 다 포함해가지고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를 구할 수가 있다. 그 히든 벡터를 우리가 T 시점을 예측하는데 활용한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지 않겠냐. 이게 바로 RNN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자, RNN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죠? 맞아요. T 시점에서의 Y를 예측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때 T 시점에서의 관측치와 히든 벡터만을 이용하지 말고 과거의 정보를 다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과거의 정보는 다 어디에 요약되어 있냐면 각 시점에, 과거 시점에 히든 벡터에 요약이 되어 있으니 이 히든 벡터들을 잘 결합을 하면 모든 이 T 시점에서 히든 벡터에는 모든 정보들이, 모든 이전 시점에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RNN 구조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RNN 구조는 어느 정도 알았고 RNN 구조를 알았으면 우리가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항상 모델에는 파라미터,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RNN 모델에서는 파라미터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가 뭐냐면 W, H, Y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는 제가 색깔로 다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갈색으로 표현된 거 W, X, H, Y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 노란색으로 표현한 W, H, H 여기 이제 세 번째 파라미터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는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파라미터가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이제 W, H, Y라고 썼는데요. H, Y죠. 이 섭스크립트의 의미는 뭐냐면 H에서 Y를 Y로 갈 때 활용되는 파라미터라는 그런 의미예요. W, H, Y는 뭐냐면 이 T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를 우리가 Y, T, T시점에서의 Y값으로 바꿔줄 때 활용되는 그 파라미터를 W, H, Y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W, X, H는 X에서 H로 갈 때 필요한 파라미터이겠죠. X는 뭡니까? 우리들을 보는 관측치예요. 해당 시점에서 보는 실제 데이터들 그것들을 일단 히든 벡터로 우리가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이 W, X, H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W, H, H예요. H, H는 히든 벡터에서 히든 벡터로 이동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 이전 시점의 히든 벡터에서 현 시점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그러한 파라미터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색깔로 표현했을 듯이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한 거 W, H, Y 하나, 그 다음에 W, X, H 두 개, 그 다음에 W, H, H 세 번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종류의 파라미터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라미터들이, 이 파라미터들이 제가 이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들이 이거와 여기 같은 종류의 파라미터는 다 같은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RNN의 또 큰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W, H, Y는 RNN에서 최종적으로 Y를 예측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개 시점마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시점마다 파라미터 값이 다른 게 아니라 다 파라미터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이면 그래서 X, W, W, X, H들은 시점에 관계없이 다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파라미터 또 W, H, H도 시점에 관계없이 다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를 쉐어링한다. 파라미터 쉐어링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RNN 구조를 이렇게 쭉 보면 파라미터의 개수는 굉장히 많은 거 같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파라미터들이 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T-2시점 예제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데이터들이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여러 시점, 100시점, 1000시점 이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가 이제 너무 길어지는 거야. 양옆으로 너무 길어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W, H, H하고 W, X, H는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화살표로만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맞죠? 이 그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시점에 따라서. 그래서 반복, 영어로는 우리가 recurrent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모델링의 이름이, 이 모델의 이름이 recurrent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반복 신경망 이렇게 해석을 하진 않았고 순환 신경망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순환이나 반복이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RNN 구조는, RNN 모델은 과거의 이전 시점의 정보를 다 가지고 우리가 현 시점의 어떤 Y를 예측한다. 또 그때 사용하는 파라메타들은 다 공유한다. 다 같은 값의 파라메타를 활용한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RNN 구조의 어떤 큰 구조는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니투원은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개. 원투맨이는 입력을 하나인데 우리가 예측해야 될 대상은 여러 개. 매니투맨이는 말 그대로 입력도 여러 개, 출력도 여러 개. 또 매니투맨이의 또 이런 구조는 뭐냐면 매니투맨이의 마지막 구조는 입력이 일단 들어가서 끝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을 우리가 구하는 이런 어떤 시퀀스가 있는 그런 어떤 구조. 똑같은 매니투맨이지만 이거는 입력이 들어가면 동시에 예측을 하는 데 반해서 매니투맨이의 네 번째 구조는 입력이 다 끝나고 또 이제 출력이 또 이후에 쭉 행해지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 예제를 보시면 일단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이 간단한 예제는 매니투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예측하려고 했죠? 맞습니다. T시점에서의 Y값 하나를 예측하려고 했잖아요. 이 T시점에서의 Y값 상태를 예측하려고 했을 때 뭘 이용했냐면 우리가 여러 시점의 값을 이용을 했어. 여러 시점에. 여기서는 하나, 둘, 세 시점. 즉 세 시점 정보를 이용해서 하나를 예측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니투맨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원투맨이는 예를 들어서 입력이 이렇게 하나예요. 입력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고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온 거죠. 들어가는 거는 하나의 이미지 한 개, 나오는 거는 세 개. 그래서 원투맨이. 그래서 이 예제는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그런 문제예요.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이미지 캡셔닝. 그런 문제가 대표적인 원투맨이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니투맨인데 들어가는 것도 여러 개고 나오는 것도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고양이를 안는다. 라고 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은 각 단어의 품사인 거죠. 그래서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동사인지를 각 단어가 들어갔을 때 바로 예측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해서 품사를 예측하는 포스테깅 문제가 대표적인 매니투맨이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가 있는 매니투맨이 구조의 대표적인 예제가 번역 문제입니다. 그래서 머신 트랜슬레이션 문제.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문제. 들어가는 것도 세 개의 단어. 매니 나오는 것도 세 개의 단어 매니. 그래서 매니투맨이 구조인데 이거는 이렇게 시퀀스 순서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니투맨이 구조이긴 하지만 순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시퀀스 투 식. 시퀀스 투 시퀀스. 그 다음에 이렇게 짧게 식 투 식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고로 이 앞에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우리가 인코더 이렇게 얘기하고 뒷부분에 출력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디코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아래 설명을 하는 데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종합을 드리면 이 아래에는 T 시점에서의 Y를 예측하는 건데 뭘 할 거냐면 과거의 정보를 모두 활용하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내야 될 파라메타 즉 추정해야 될 파라메타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이것부터 설명드렸죠. HY, 그렇죠? 맨 마지막에 우리가 Y를 예측할 때 필요한 파라메타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전이 맞죠? 그 시점마다 전이 날 때 사용되는 히든 벡터에서 히든 벡터로 갈 때 활용되는 파라메타 그 다음에 WXH는 관측치에서 히든 벡터로 갈 때 관측치를 히든 벡터로 바꿔줄 때 필요한 파라메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이 모델의 핵심이 되는 파라메타를 어떻게 학습을 할지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 파라메타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통계에서는 예전에 샘플을 갖고 파라메타를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머신러닝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라메타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해당 시점마다 다 파라메타가 공유되는 이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파라메타를 추정할 때 똑같이 우리 비용 함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실제 y 값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Supervised Learning 문제입니다. y 값이 있는 그래서 실제 y가 있고 우리가 모델로부터 예측된 y 값이 있고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loss, 비용 함수로 정의를 하고 이 비용 함수가 최소화가 되는 파라메타를 이렇게 파라메타를 우리가 찾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학습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맞아요. T 시점에서의 관측치와 해당 파라메타를 곱하고 이전 시점의 히든 벡터와 해당 파라메타를 곱해서 이 두 개를 결합한 이 값을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를 통해가지고 변환한 그런 값들을 우리가 히든 벡터 값 그 다음에 이 히든 벡터는 어디에 이용합니까? 맞습니다. 히든 벡터와 맞아요. w, h와 이 파라메타를 곱해서 분류 문제에서는 소프트맥스 벡션을 써가지고 우리가 최종 Y 값을 우리가 예측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RNN의 이 파라메타를 학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롯스를 알아야 돼. 롯스를 알아야지. 이 얼만큼의 롯들의 롯스를 알아야지 우리가 파라메타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메타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그라디언트 디스엔트 경사하강법의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시점에서 혹시 경사하강법 즉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메타를 학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은 이 과정 이 수업을 계속 들으시는 것보다는 뉴럴 네트워크 그 유튜브 이 과정을 한번 다시 듣고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메타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맞습니다. 일단은 이미의 W값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비용함수가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파라메타를 계속 업데이트 업데이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히든 벡터 구하고 히든 벡터 값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Y를 예측할 건데 우리가 실제 Y값이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실제 Y값과 우리가 예측한 Y값의 차이를 우리가 비용함수로 두고 이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W를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니투 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예측하는 예제인데 매니투 매니처럼 아웃풋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Y값이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각 시점의 Y값들의 비용함수 값을 로스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평균해가지고 우리가 최정적인 비용함수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니투 매니 같은 경우에 Y풋이 여러 개 아웃풋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것들을 평균한 그러한 어떤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W값들을 예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라메타를 업데이트 할 건데 어떻게 업데이트 한 거지? 업데이트 한다는 거는 기존 파라메타에다가 특정 값을 빼주거나 더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파라메타에다가 특정 값을 빼주거나 더해줘야 되는 건데 그 빼주거나 그 더해주는 그 값을 어떻게 해산하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경사하강법에서 아 그 해당 값에 대한 맞아요. 우리가 그 비용함수를 비용함수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봤어요. 비용함수를 비용함수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WHY에 대해서 파라메타 WHY 파라메타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비용함수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업데이트하고 싶은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그 파라메타를 미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라디언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값만큼 현재 파라메타에서 빼주거나 더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비용함수를 WHY로 미분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미분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미분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치 뭐 이렇게 체인처럼 얽히고 설켰다라고 해서 이제 체인 룰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로스를 HW로 미분할 건데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상세가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그라디언트 값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HH WHH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해 지금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구한다라는 얘기가 뭐죠? 맞아 그라디언트는 결국 그라디언트는 뭐냐면 결국 비용함수를 우리가 원하는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파라메타로 미분하는 그 값을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 그라디언트는 어디에 활용할 거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기존 파라메타를 업데이트 할 때 이만큼을 빼주거나 더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WHH 같은 경우에서는 WHH는 여러 시점에 있는 파라메타 그래서 한 시점에서의 어떤 한 시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점 모든 시점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때가 이제 T 시점 3 이게 1시점 2시점 3시점 하면 T 여기 이제 3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비용함수를 맞습니다. YT로 미분하고 YT는 뭘로 미분해요? 맞습니다. H3로 미분하고 H3는 우리가 원하는 AW HH로 미분합니다. 이것도 체인 룰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약분이 되면 우리가 원하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시점도 시작은 비용함수를 T시점의 Y값으로 미분해주고 T시점의 Y값을 H3로 미분해주고 두 번째 시점이니까 3를 두 번째 히든 벡터로 미분해주고 두 번째 히든 벡터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고 있는 그라디언트를 구하고자 하는 WHH로 미분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시점은 맞습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T시점에서의 Y값을 H3 H3로 H2로 첫 번째 시점이니까 H2를 H1으로 H1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WHH로 미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어떤 그라디언트의 곱스 시점마다 다 고려를 해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라디언트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XH는 WXH는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비용함수를 WXH로 미분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라디언트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현재 파라미터에 더 빼주고 더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시점마다 나타나는 거야. 일단 T3시점 여기가 3 2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시점 3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비용함수를 Y로 미분해주고 Y를 H3로 미분해주고 H3를 우리가 지금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WXH로 미분해줍니다. 두 번째 시점에서는 세 번째 시점으로부터 전해진 영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똑같고 여기서만 바뀌겠죠. H3 H2 그 다음에 H2를 이렇게 자 H 그 다음에 T마 그 다음에 이전 이전 시점 맞죠. T1시점은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3를 2로 해주고 2를 1으로 해주고 1을 우리가 원하는 WXH로 미분하죠. 자 이런 식으로 WXH에 대한 그라디언트는 맞아요. 각 시점마다의 어떤 그라디언트 값을 일단 구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WXH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했어. 이 그라디언트는 왜 구한다고? 맞습니다. 이만큼을 우리가 빼줄 거잖아요. 맞죠. 현재에다가 이만큼을 빼줘야지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될 거잖아. 그런데 이 그라디언트는 어디서 나왔어? 맞아요. 비용함수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게 바로 경사강법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비용함수가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려면 이만큼을 빼주면 된다. 라는 것이 경사강법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핵심이었어. 그러면 다시 WXH에 대한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구했고 그다음에 WHH WXH 는 이렇게 구했어요. 여기서의 시그마 기호는 왜 필요하죠? 맞습니다. WHH랑 WXH는 각 시점마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시점마다 계산해 준 다음에 다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비용함수는 Y가 연속형의 회귀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SD 로스 벙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분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크로스 엔트로피 비용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것은 뭐냐면 파라메타를 얼만큼 업데이트 해야 될지 그 양을 계산을 했고요. 그 양이 뭐였냐면 그라디언트가 되었던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파라메타를 업데이트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현장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전 스텝에서 뭘 구했냐면 각 파라메타에 파라메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각 파라메타의 기여도 그 기여도 라는 건 뭐냐면 파라메타를 얼만큼 업데이트 해야 될지 그 양을 얘기한다고 했고 그 양은 결국 이 그라디언트로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파라메타를 구할 때 기존 파라메타 에다가 요만큼 우리가 구했던 그라디언트 만큼을 빼주면 돼. 물론 이 그라디언트 값이 마이너스 일 경우에는 빼기 빼기 해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플러스라고 하면 그라디언트 값이 플러스라고 하면 기존의 파라메타 값에서 이만큼을 빼준다. 자 우리가 요 값은 뭐죠? 맞아 이건 learning rate 학습률 이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똑같아 WHH나 WXH 에서도 우리가 구한 이 그라디언트를 기존 파라메타 에서 빼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파라메타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러면 이제 RNN에 대한 설명을 설명이 다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게 시계열 데이터 어떤 시퀀스 순서가 있는 데이터다. 그래서 RNN으로 모델링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다음 스텝은 우리가 파이턴을 이용해가지고 파라메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 자 그러면 이 파라메타를 찾는 과정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맨 처음에는 로스를 계산해서 맞죠? 일단 로스를 계산해. 로스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로스 계산하고 두 번째는 특정 파라메타에 얼마만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지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만큼을 빼주거나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태까지는 일반적인 RNN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 RNN에는 약간 한계점이 있어. 그래서 한계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 하나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맞아요. 현재 데이터에다가 파라메타 곱하고 과거정보 과거 히든 벡터에다가 해당 파라메타 곱해가지고 그 두 개를 결합한 요 값을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가지고 히든 벡터 즉 히든 벡터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과정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요 예제를 한번 볼 건데 이 WHH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할 때 아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예제예요. 두 시점 전 지금 이게 현 시점이고 그 다음에 바로 전 시점 이전 시점 요 구할 때 이렇게 시점마다 비용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비용함수를 이렇게 해당 파라메타로 미분하는 그라디언트를 구했어. 그쵸? 자 그러면 지금은 시점이 T-1 T-2 이렇게 전 시점과 전 전 시점이니까 요 정도 되는데 한번 좀 볼게요. 좀 복잡한 구조로 지금 시점은 뭐냐면 이게 현재 시점이고 맞죠? 현재 시점 이게 현재 시점이고 이게 이전 시점 전 전 시점 쭉 가가지고 이게 이제 100이니까 100 시점 전까지를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러면 WHH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곱하기 2개 그 다음 전 전 시점에는 곱하기 3개 이런 식으로 가서 맨 이전 시점 그 첫 번째 시점 그 100번째 이전 시점이죠. 그러니까 100번째 이전 시점에서는 곱하기가 몇 개가 늘어나냐면 이렇게 돼요. 맞죠?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뭔가 어떤 그 시점에서 그라디언트를 구할 때 굉장히 많은 곱이 필요하고 그 곱하기를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맞지? 히든 벡터들을 히든 벡터로 이전 시점에 히든 벡터로 미분해야 되는 그런 식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히든 벡터는 어떻게 구했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폴릭 탄젠트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를 이제 이전 시점으로 이렇게 미분하는 거잖아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음 맞습니다. 현재 시점의 파라메타를 구할 때는 과거 시점의 파라메타 현재 파라메타를 구하려면 이전 시점의 파라메타 이전의 파라메타에다가 이만큼을 업데이트 해준다라고 얘기했어. 자 이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빼줘야 되고 결국 굉장히 오래 전 이전 시점에서는 곱하기가 굉장히 많이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곱하기가 포함된 거는 뭐냐면 히든 벡터들에 대한 미분값이니까 우리가 이 히든 벡터 이 히든 벡터를 한번 미분을 해본 거예요. 이전 시점으로 미분했어. 그러니까 하이퍼폴릭 탄젠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이퍼폴릭 탄젠트 그 함수에 대한 미분식이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하이퍼폴릭 탄젠트는 어떤 식이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내뱉는 함수야. 액티베이션 함수. 근데 이 하이퍼폴릭 탄젠트를 미분을 하면 0과 1 사이의 값을 생성하는 그런 함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히든 벡터로 미분을 하면 이 값들은 다 0과 1 사이의 값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0과 1 사이의 값을 여러 번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0에 가까워질 거라고. 맞지? 0과 1 사이의 값을 여러 번 곱하면 0에 가까워지고 결국 이런 값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 한번 다시 지우고 보면 자 이렇게 앞부분은 괜찮아. 앞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출력 레이어 업데이트 할 때는 출력 레이어서부터 입력 레이어로 이렇게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 가까운 층은 괜찮은데 이렇게 굉장히 이전 시점 있잖아요. 이전 시점 이게 이제 백 시점 전인데 백 시점 전에는 이 히든 벡터를 미분하는 그러한 곱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다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을 이렇게 계속 곱해주다 보면 이 값들이 0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라디언트가 0으로 떨어진다. 그라디언트가 0으로 떨어진다라는 거는 뭔가 빼줄 것이 없는 거잖아. 이게 이제 0에 가까워진다면 새로운 파라메타나 기존 파라메타는 값이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파라메타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파라메타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비용함수가 최소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잃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래에 내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파라메타가 특히 입력 레이어 층에 파라메타가 잘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기울기 결국 이 그라디언트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반이싱 그라디언트 우리나라 말로는 기울기 소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파라메타가 업데이트 안 됐고 파라메타가 업데이트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모델이 정확하게 구축이 안 된다는 거죠. 파라메타가 자꾸 업데이트 비용함수가 최소화가 되도록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맞아요. 실제 Y랑 예측 Y값이 차이가 계속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계속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감소시켜야 되는데 감소시키려면 어떡해? 파라메타가 업데이트해야 된다. 업데이트가 안 돼. 그러니까 실제 값과 굉장히 다른 Y값들이 계속 예측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게 사실 이제 2번째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이 0과 1 사이의 곱수로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라디언트 값이 업데이트가 안 된다. 모델 파라메타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따라서 장기 시점에 특히 장기 과거 시점에 대한 모델 학습이 안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냐면 장기 의존성 문제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뭐 다른 문헌들 볼 때 롱텀 롱텀 디펜던시 프라블룸 이런 말을 들으면 아 이게 기울기가 소실돼서 기울기가 자꾸 0에 가까워져가지고 즉 그라디언트가 0에 가까워져가지고 RNN에 파라메타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 파라메타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것은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개선 모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롱텀 롱 숄 턴 메모리 LSTM 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LSTM 모델을 보면 LSTM 모델을 보면 약간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약간 뭐 우리 전기 회로 같은 그런 어떤 모양이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이 모양으로 일반적인 RNN을 표현해 본 거야. 그래서 이게 T-1 시점이고 T 시점이고 T 플러스 1 시점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자 T 시점을 한번 보면 T 시점에서의 관측체 X가 들어오고 해당 파라메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H를 구하고 히든 벡터 구하고 또 전 시점의 히든 벡터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전 시점 정보를 이용해서 두 개를 합친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현 시점의 히든 벡터 구했잖아요. 이 내용을 사실 이 식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맞죠? 우리 이 식은 계속 봐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회로도 모양으로 그린 건데 RNN에서는 굳이 이런 회로도 모양으로 그릴 필요가 없는데 이제 LSTM으로 가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림의 모양이 조금 더 유용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STM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즉 RNN, 기존 RNN에 없던 그런 어떤 개념이 정의가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셀 스테이트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세 가지 게이트 포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자 지금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뭔가 게이트가 뭔가 맞죠? 뭐 어떤 셀 스테이트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으실 텐데 이런 것들은 다 벡터들이에요. 우리 히든 벡터 있잖아요. 히든 벡터 거치 그냥 벡터들이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그 LSTM의 특징은 뭐다? 셀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게이트. 이게 기존 RNN에 없던 개념이냐고. 자 그러면 이제 기존 RNN을 이런 회로도로 표현해 봤고 LSTM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훨씬 더 복잡해.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히든 벡터, T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를 구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왜? T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를 구해야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T시점에서 Y값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히든 벡터, T시점의 히든 벡터를 어떻게 구했냐면 맞아요. 이렇게 구했어. 그냥 일반 RNN에서는 T시점에서의 데이터와 과거 시점의 히든 벡터의 합, 그거를 액티베이션 펑션, 취해가지고 히든 벡터를 구했다. 자 LSTM에서는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아까 기울기 소실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HT를 이 히든 벡터를 조금 더 복잡하게 구해요. 뭐보다? 일반적인 RNN보다. 그래서 히든 벡터를 구하는 방식이 복잡하다. 그러므로서 일반적인 RNN이 갖고 있었던 기울기 소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자 이 정도만 일단 듣고 이해하고 우리가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식에 대한 것. 이게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거고 이거를 이렇게 회로도 모양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제 왼쪽 그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LSTM에서는 제가 이제 그 셀 스테이트라는 게 있더라고 했어.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도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할 거는 뭐냐면 히든 스테이트를 구할 거야. 그 다음에 보시면 아 여기 이제 셀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셀 스테이터는 기존 RNN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정보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그런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든 벡터가 결국 키 벡터고 제일 중요한 벡터이고 그 다음에 이 히든 벡터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셀 스테이터, 셀 벡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기울기 소시험제를 해결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게이트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게이트.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LSTM을 좀 설명드릴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히든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 게 추적 목적이잖아요. 왜?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면 여기다가 맞아요. 여기다가 뭐해? W, H, Y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T시점에서 Y-hat을 구할 수 있잖아. T시점에서 Y-hat. T시점에서 Y를 예측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T시점에 히든 벡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T시점에 히든 벡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LSTM은 좀 복잡해. 과정이 좀 있어. 그것만 잘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된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T시점에서의 히든 벡터 구하는 것이다. 아 T시점에 히든 벡터를 구하려다 보니까 어? OT라는 게 있네요. OT는 뭐냐면 아웃풋 게이트라고 했어요. 아직 설명 자세하게 안 드렸어요. 아웃풋 게이트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T시점에서 히든 벡터는 아웃풋 게이트와 셀 스테이트. T시점에서 셀 스테이트를 하이퍼폴릭 탄젠트 한 거를 두 개를 곱해.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자 그러려면 히든 스테이트 구하려면 셀 스테이트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셀 스테이트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T시점에 셀 스테이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 이전 시점에 셀 스테이트에다가 여기다 포겟 게이트라는 걸 곱하고 그 다음에 이 CT틸드라는 거 이게 이제 틸드 물결 모양이잖아요. CT틸드를 뭘 곱해? CT틸드에다가 인풋 게이트를 곱해가지고 그 값을 두 개를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깨끗하게 써볼게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죠? 자 우리가 T시점에 셀 스테이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 이전 시점에 셀 스테이트에다가 포겟 게이트 곱하고 그 다음에 CT틸드라는 거에다가 인풋 게이트를 곱해가지고 두 개를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CT틸드가 뭐냐면 이게 임시 셀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임시 셀 스테이트. 그러니까 CT를 구하려면 임시 셀 스테이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 셀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위에 있어요. 임시 셀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하냐면 T시점에서의 데이터와 이전 시점의 히든 벡터들의 그냥 더하기에요. 맞죠? 앞에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그거를 하이퍼폴릭 탄젠트 펑션을 취하면 우리가 임시 셀 스테이트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T시점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야. 근데 T시점에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맞아. 셀 스테이트를 구해야 돼. 그래서 셀 스테이트를 구하는 식이 여기 이렇게 있고 셀 스테이트를 구하려고 봤더니 임시 셀 스테이트를 구해야 돼. 그래서 임시 셀 스테이트를 구하는 식이 여기 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로도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이 하나하나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식으로 이해하면 됐는데 이런 회로도 모양이 논문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발표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그림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일단은 임시 셀 스테이트를 랩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이용해서 셀 스테이트 구하고 셀 스테이트를 구하면 여기서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그럼 임시 셀 스테이트를 구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이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X, T가 들어가요. X, T는 뭐예요? T 시점에서의 관측치. 그 다음에 해당하는 웨이트. 그 다음에 과거 시점에 히든 벡터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히든 벡터. T-1 시점에 히든 벡터에다가 해당 가중치. 이거 두 개를 그냥 곱한 거야. 맞지? 곱해가지고 무슨 액티베이션 범전? 탄젠트 H레인지입니다.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액티베이션 범전. 그래서 뭐가 구해져요? C, T, T가 구해졌다. 자, 이 식을 그냥 여기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림으로. 자, C, T, T, 임시 셀 스테이트가 어떻게 구해졌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랄 거냐면 임시 셀 스테이트가 구해졌으니까 우리가 그냥 셀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볼게요. 자, 셀 스테이트는 아, 과거에 T-1 시점에서의 셀 스테이트 값 그거랑 포게 게이트 값 이 두 개를 곱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맞죠? 곱하고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 값과 앞서 구했던 임시 셀 스테이트의 값을 곱해. 맞죠? 곱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더해. 여기 더한다라고 되어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다음 장에 딱 가보면 아, T 시점에서의 셀 스테이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T 시점의 셀 스테이트에 구하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히든 벡터는 어떻게 구해요?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OT. 아웃풋 게이트라는 게 있구나. 아웃풋 게이트를 우리가 앞서 구했던 셀 스테이트에 하이퍼폴릭 탄젠트를 취한 벡터를 이제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맞죠? 이 그림 대 그대로죠. 아웃풋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셀 스테이트를 하이퍼폴릭 탄젠트를 취한 벡터를 곱한다. 이 곱하기가 이 곱하기예요. 이 두 개가 같은 얘기예요. 이 곱하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해요? 결국 T 시점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구하면 자, 히든 스테이트. 제가 지금 계속 히든 스테이트 혹은 히든 벡터 이렇게 용어를 하는데 두 개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셀 스테이트 혹은 셀 벡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게이트도 이름을 게이트라고 써가지고 헷갈리지만 이것들이 다 뭐다? 벡터들이야. 그래서 포겟 벡터라고 하면 더 나는 좋았을 것 같아. 직관적이고. 인풋 벡터, 그 다음에 아웃풋 벡터. 벡터는 뭐죠? 잠깐 복습. 벡터는 그냥 숫자들의 1차원 집밥이에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포겟 게이트는 이런 벡터들이야. 0, 0.5, 1, 이런 어떤 벡터들. 이런 숫자들을 담고 있는 1차원적인 집합이다. 이걸 벡터라고 불렀어요. 맞죠? 그래서 셀 스테이트건 히든 스테이트건 이 세 개의 게이트 다 뭐다? 벡터다. 벡터. 벡터. 잘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종합을 하면 일단은 게이트 계산하기. 우리 게이트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게이트를 일단 계산을 해. 게이트를 계산하고. 게이트는 뭐라고 했어? 벡터라고 했어. 벡터 값들을. 포겟 벡터, 인풋 벡터, 아웃풋 벡터를 계산해놓고 그 다음에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셀 스테이트. 임시 셀 스테이트를 통해가지고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셀 스테이트 왜 구해요? 결국은 우리가 히든 벡터,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히든 벡터를 구할 거예요. 아까 일반적인 RNN의 히든 벡터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왜 기존 RNN에서 기울기 소실문제, 장기 의존성 문제 있었잖아요. 오래전에 데이터들을 그게 업데이트가 안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다음 장소부터 차곡차곡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게이트 계산하는 거는 게이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벡터라고 했어. 벡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요식을 이용할 거야. 요걸 뭐라고 했죠? 시그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마저 아웃풋이 0과 1 사이의 확률이에요.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겟 게이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현재 시점에서의 T, 현재 시점 데이터와 바로 이전 시점의 히든 벡터들을 이렇게 가중치취해서 더하는 거죠. 가중합이야. 가중합을 취한 것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켜. 그래서 0과 1 사이에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겟 벡터, 인풋 벡터, 아웃풋 벡터 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게이트는 벡터인데 어떤 값을 담고 있는 벡터야? 0과 1 사이의 확률 값을 담고 있는 벡터다. 즉 0과 1 사이의 확률 값을 담고 있는 벡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포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를 다음 장에 한번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 드린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자 포겟 게이트는 포겟 벡터는 어떻게 해? 자 이름이 포겟 게이트지만 이렇게 벡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에 0과 1 사이의 값이 있는 거예요. 0.1, 0.1, 0.05 이렇게 0과 1 사이의 값들이 쭉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아 그렇다고 했어. 현재 시점의 관측치 곱하기 해당 파라메터 그 다음에 과거 시점의 히든 벡터 해당하는 파라메터 이 두 개의 가중합, 가중합. 이게 이제 바이어스 벡터고요. 가중합을 취하면 어떻게 돼? 맞아요. 포겟 게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포겟 게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게이트, 인풋 게이트도 있죠? 인풋 게이트도 똑같아요. 현재 시점의 T와 과거 시점의 T-1의 가중합. 그런데 아까 포겟 게이트와 뭐가 달라? 요 가중치가 다른 거야. 가중치. 가중치는 어떻게 구해? 학습을 통해서 구한다. 학습. 학습을 통해서 구하는 거야. 학습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맞아요. 비용함수를 우리가 정해놓고 비용함수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요 W들이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함수를 맞죠?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똑같아요. 자 W 업데이트 하려면 비용함수를 해당 파라메타로 미분해서 그라디언트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그라디언트를 현재 파라메타에다가 빼주면 우리가 새로운 파라메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W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W를 학습을 통해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 좋았어. 인풋 게이트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아웃풋 게이트예요. 아웃풋 게이트도 똑같아요. 아웃풋 게이트도 현재 시점의 관측치와 T-L 시점의 히든 벡터의 가중압시인데 아까 포개 게이터와 인풋 게이터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파라메타가 다르다는 거죠. 파라메타가 다르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뭐라고? 0과 1 사이에 왜냐? 시그모이드 함수를 쳤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쳤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에 값을 갖고 있는 벡터라는 거예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포개트 인풋 아웃풋 게이트의 역할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있는 벡터잖아요. 그래서 얘도 또 다른 가중치예요. 어떻게 보면 가중치? 각각의 역할이 있는 가중치예요.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게이트들 벡터들 포개트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아웃풋 벡터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셀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설명을 드려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T 시점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치?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셀 스테이트 구하고 셀 스테이트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개트 인풋 아웃풋 게이트의 개념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셀 스테이트 셀 스테이트를 구하려면 제가 뭘 먼저 구해야 되냐면 임시 셀 스테이트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임시 셀 스테이트 임시 셀 스테이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맞아요. XT, T 시점에서의 관측치에다가 이전 시점에 히든 벡터를 가중합을 취해요. 가중합 가중합을 취한 다음에 이때는 뭐예요? 아 이제는 시그모이드 펑션이 아니라 하이퍼폴릭 탄젠트 펑션을 취해요. 마이너스 L과 인사일 값이. 요게 이제 임시 셀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임시 셀 스테이트 자 그러면 이제 임시 셀 스테이트를 구해야지 우리가 셀 스테이트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셀 스테이트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두 개의 곱과 요거 두 개의 곱, 즉 두 개의 곱이에요. 두 개의 곱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좀 다시 써볼게요. 여기 이렇게 두 개의 곱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곱, 1번,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뭐냐면 이전 시점의 셀 스테이트랑 이전 시점의 셀 스테이트랑 포개 게이트를 곱한 거야. 이 두 개의 곱한 거야. 포개 게이트랑 임시 셀 스테이트 이전 시점, 아 죄송합니다. 임시 셀 스테이트가 아니라 이전 시점의 셀 스테이트를 두 개를 합성 곱하는 거야. 합성 곱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엘레멘트들끼리 원소끼리 곱하는 거야.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아 인풋 게이트 인풋 게이트도 0과 1 사이에 값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풋 벡터야. 인풋 게이트야. 그 다음에 임시 셀 스테이트 앞장에서 구했잖아요. 그 두 개를 합성 곱해가지고 이걸 구하는 거야. 잘하셨어. 이 두 개를 어떻게? 두 개를 그냥 더 하는 거야. 두 개를 더. 두 개를 더 해가지고 뭐가 구해져? T 시점에서의 셀 스테이트 값이 구해진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셀 스테이트 구할 때 포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이렇게 곱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까? 포겟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일단 포겟과 인풋 게이트가 0과 1 사이에 값을 담고 있는 벡터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포겟 게이트 포겟 게이트는 Ct-1 이전 시점의 셀 스테이트와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 시점의 정보야. 이전 시점 정보 이전 시점의 정보를 얼마나 우리가 잊을 것인지 불필요한 거는 좀 잊고 필요한 거는 잊지 말고 갖고 오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걸 누가 조절해? 포겟 게이트가 조절한다고. 자 그래서 극단적인 예제이지만 포겟 게이트 값이 0과 1 사이이지만 다 1이라고 해봐. 그러면 과거 정보 T-1의 셀 스테이트 값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성 곱한다고 했잖아. 곱하면 이게 원수업끼리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하기가 살아남는 거야. 즉 포겟 게이트 값을 전부 다 1로 하면 어떻게 돼? T-1 시점의 셀 스테이트 값이 온전히 다 살아난다는 거야. 이게 다 기억한다는 소리예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예제는 뭐냐면 이 포겟 게이트가 전부 다 0인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0과 1 사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과거 정보 과거 정보가 다 잊혀지는 거야. 0 혹은 1은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고 보통은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건 0이고 어떤 건 0.9고 어떤 건 1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T-1 시점 이 셀 스테이트의 값 하나하나를 봐가지고 어떤 건 좀 기억을 좀 많이 하고 1인 건 많이 하고 0인 건 아예 잊어버리고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은 좀 크게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또 작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 포겟 게이트의 역할은 뭐냐면 T-1 시점의 셀 스테이트를 얼만큼 기억할지를 이 웨이트 값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 포겟 게이트 값이 거기에 1에 가까울 거야. 그래서 아 얘는 좀 살아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오래된 게 안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0에 가까운 웨이트를 주여가지고 중요하죠. 시점마다 중요도가 다 다를 거야. 그런데 이 포겟 게이트의 이 값 0과 1 사이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학습을 통해서 구한다고. 학습을 통한다는 게 뭐예요? 아 실제 Y랑 가장 잘 맞춰지도록 즉 비용 함수가 작아지도록 얘네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이 웨이트들이 결정된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포겟 게이트는 이 과거의 정보를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인프 게이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프 게이트는 모아의 곱씨라면 임시 셀 스테이트예요. 임시 셀 스테이트는 T 시점에서의 셀 스테이트잖아요. T 시점? T 마이너스 1이 아니라 T 시점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현재 정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정보를 포겟 게이트가 조절했다면 현재 정보는 누가 조절해? 인프 게이트가 조절하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인프 게이트 값이 이렇게 다 됐어요. 인프 게이트는 뭐라고 했어? 0과 1 사이에 그냥 벡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현재 시점의 정보 즉 임시 셀 스테이트를 두 개를 합성 곱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중요한 거는 가중치를 높게 줘가지고 0.6이라는 거를 계속 보전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가 보죠. 그러니까 0으로 준 거지. 그래서 0으로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각 이 벡터의 원소들의 중요도를 쭉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포겟 게이트는 과거 정보를 컨트롤 했고 인프 게이트는 현재 정보를 컨트롤 한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요? 아 T 시점에서의 온전한 셀 스테이트의 값을 더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말씀 계속 드렸지만 포겟 게이트는 과거 정보를 곱하고 인프 게이트랑 현재 정보를 곱해서 더한다. 자 이거 두 개를 더한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T 시점에서의 셀 스테이트를 구해요. 자 이 CT 이 CT를 왜 구하죠? 맞아요. 그래야지 이걸 갖고 HT를 구할 수 있으니까 HT 구하는 그 시계에 CT가 필요하잖아요. 자 뒤에서 가볼게요. 자 이제는 CT를 구하면 이 CT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HT 지금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T 시점의 히든 벡터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해요. 아까 게이트가 3개 있어서 우리가 포겟 게이트 있고 아우프 아우프 게이트 인프 게이트 설명 드렸잖아요. 아우프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아우프 게이트는 지금 이 HT 구할 때 히든 벡터 구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히든 스테이트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시점에서 구했던 이전 시점이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구했던 T 시점에서의 셀 스테이트 셀 스테이트의 값에다가 하이퍼폴릭 탄젠트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게이트를 사용하는 거지 아웃풋 게이트를 사용해가지고 이걸 합성 곱한다. 아 제가 합성 곱을 이렇게 표시할 때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때도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웃풋 게이트도 0과 1 사이에 그냥 벡터예요. 그 다음에 CT 우리가 CT 앞 단계에서 구했잖아요. 이 CT를 하이퍼폴릭 탄젠트를 취한 값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깨끗하게 하면 결국 제가 네모 치고 있는 이거와 이거 두 개를 합성 곱을 해가지고 합성 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HT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CT에 대한 그 비선형 변환 값에 또 한 번 우리가 가중치를 둔 거예요. OT OT는 뭐예요? 그냥 가중치라고 했어. 중요한 거는 1에 가까운 값을 갖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0에 가까운 값을 줘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한다라고 있어요. 뭘 조절해? 하이퍼폴릭 탄젠트 없으시티를 조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HT가 나온 거예요. 자 HT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단계를 너무나 거쳐 너무 많이 거쳐가지고 헷갈린다. HT 구하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T 시점에서 YT 해시잖아요. 그래서 HT에다 뭘 곱해? 여기에는 TH 요거 두 개 곱하면 결국 우리가 원했던 T 시점에서의 예측 값이 나오니까 예측 값을 구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피했던 게 뭐예요?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 그래서 히든 벡터를 구하는 그러한 과정을 여태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LSTM 조금 복잡은 했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건 뭐였냐면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 값을 구하는 것이다. 맞죠? T 시점에서 히든 벡터 자 그거를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히든 벡터를 구할 때 필요한 게 셀 스테이트였고 셀 스테이트 구할 때 임시 셀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제 설명은 임시 셀 스테이트 구하는 것부터 설명을 보통 해요. 다른 논문이나 이럴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목적을 잘 알고 아 CT가 필요하구나 왜? HT를 구하는데 CT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CT를 설명했구나 CT 구하는데 CT 틸드 임시 셀 스테이트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설명이 1, 2, 3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임시 셀 스테이트에 구하는 지금 표현 방법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시 셀 스테이트 구했으면 이걸 이용해서 셀 스테이트 값을 구했고 셀 스테이트 값을 구했으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구했습니까? 히든 스테이트 값을 구한 거지.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음 뭐 이제 한눈에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포겟 게이트랑 인프 게이트랑 아웃풋 게이트를 구해놓고 이건 어디에 필요해요? 맞아요. 임시 셀 스테이트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임시 셀 스테이트 구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셀 스테이트 구하고 셀 스테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히든 스테이트 값을 구했다. 자 여러 번 제가 반복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LSTM은 이런 어떤 포겟 게이트나 임프 게이트 이런 어떤 웨이트 조절을 통해서 기존의 RNN에서의 문제였던 장기 유전성 그런 문제를 완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HD 구하는 데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 다음 학습 과정도 학습해야 될 파라메터도 더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STM을 조금 개선한 모델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첫 번째 피폴 커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새로운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포겟, 인풋, 아웃풋 이 게이트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현재 시점 정보와 그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의 가중합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셀 스테이트 정보도 있으니까 셀 스테이트 정보도 같이 합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 피폴 커넥션은 이 현재 시점 한 개 그 다음에 과거 시점의 히든 벡터 그 다음에 과거 시점의 셀 벡터 이 세 개를 가중합. 취해서 포겟, 인풋, 아웃풋 게이트를 구하면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나온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GRU라는 거예요. Gated Record Unit GRU는 LSTM하고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LSTM이 아까 보셨듯이 좀 복잡하잖아요. 뭘 복잡해? HT 구하는 데 좀 복잡하잖아. 이거를 조금 단순화 시킨 거예요. 단순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은 비슷하게 나온 그런 어떤 모델 경량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량화된 LSTM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LSTM에서는 어떻게 히든 스테이트를 구할 때 셀 스테이트를 구해야 되고 셀 스테이트를 구할 때 포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다 필요했었잖아요. 이거를 조금 우리 통합할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은 포겟하고 인풋 게이트의 역할을 업데이트 게이트라는 걸로 통합해서 사용할 거고 아웃풋 게이트는 리셋 게이트로 우리가 바꿔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LSTM에서는 3개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2개이고 또 나머지도 조금 더 간소화돼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이게 이제 LSTM이고 GRU거든요. 이게 훨씬 더 심플해요. 좀 심플해? 자, 그러면 이제 GRU를 설명드릴 때 GRU는 일단은 그 셀 스테이트라는 거 있었잖아요. 셀 벡터 셀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대놓고 드러나지는 않아. 물론 이제 HT 구할 때 이 셀 스테이트의 정보를 사용하긴 할 거지만 LSTM처럼 셀 스테이트를 막 구하는 그런 어떤 스텝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임시 셀 스테이트의 값을 구하긴 할 거야. 그때 어떻게 구하냐면 아, 혼자 이렇게 XT에다가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부분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RT는 아까 리셋 게이트라는 거 있었잖아요. 리셋 게이트랑 이전 시점의 히든 벡터 이전 시점의 히든 벡터 값과 리셋 게이트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 우리 가중치를 곱해줘.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아, 요 XT 요기 요건 XT를 해서 요 두 개를 어떻게 더해줘. 그래서 지금 요 임시 셀 스테이트 구하는 방법을 설명 요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임시 셀 스테이트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아, XT에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HT-1과 뭘 구해요? 아, 요기 리셋 게이트랑 곱해가지고 두 개가 곱해져가지고 임시 셀 스테이트가 구해진다. 그 다음 임시 셀 스테이트가 구해지면 이제는 바로 우리가 원했던 히든 스테이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히든 스테이트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네요. 지금 또 요 식의 설명을 요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ZT ZT는 업데이트 게이트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 1-가 바로 요 1-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ZT 됐죠. 이거랑 이전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 정보가 두 개가 곱해져요. 그래서 요로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 현재 시점에서의 ZT가 있고 맞죠. 요 ZT랑 그 다음에 아 현재 시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 ZT는 아까 제가 업데이트 게이트라고 했잖아요. 업데이트 게이트 업데이트 게이트 ZT랑 그 다음 Ct 티드 임시 셀 스테이트 요 값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게 설명드렸는데 요 ZT 있잖아요. 업데이트 게이트는 업데이트 게이트로 가중합을 가중치를 그냥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T시점에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고 싶은 건데 과거의 정보에다가는 이만큼의 가중치를 두고 현재의 정보에는 이만큼의 가중치를 두겠다는 거죠. 자 개념은 LSTM과 똑같은데 조금 단계가 좀 축소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HT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을 요런 웨이트로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은 LSTM과 똑같다. 다만 요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과정이 단순해졌다. 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최종 히든 스테이트는 맞아요. T-1 시점 과거라고 보면 돼요. 과거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자 LSTM에서는 과거를 과거를 어떻게 조절했으면 포겟 게이트로 조절했잖아요. 그게 이제 1-Z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는 우리가 인풋 게이트가 조절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ZT로 보는 거죠. 그쵸? 이걸 인풋과 포겟 게이트로 나눠서 한 게 아니라 ZT로 통합해가지고 1-ZT 그 다음에 ZT로 이렇게 하나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GRU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다 드렸어요. 쭉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에요. 맞지? 깨끗이 쓴 슬라이드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셀 스테이트는 이렇게 구한다. 자 그러면 이 셀 스테이트 최종적인 셀 스테이트가 결국 히든 스테이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 T시점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제 있는 Y, T, H 갈 수가 있는 거. T시점에서 Y, T. 어떻게? 그죠. H, T에다가 쓴 T, H 곱해가지고 이거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럴 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LSTM하고 GL은 사실 논문을 읽어보면 되게 복잡해요. 그죠. 그렇지만 최종 목적을 잘 생각하는데 H, T를 어떻게 구하는 H, T를 구하는 방식이 H, T를 구하는 방식이 일반 R, N, N과 다른 거예요. R, N은 굉장히 단순하게 다닐거죠. 그렇기 때문에 롱텀 디펜더스 프로라블럼이 있었는데 H, T로 구할 때 과거정보라 현재 정보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게이트들 그죠. 그 벡터들 웨이트 벡터들을 잘 조절을 했다라는 것이 GR랑 LSTM의 핵심 아이디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요약하는 슬라이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한번 여기서 그냥 요약을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1시간이 넘어갔는데 우리가 뭐했죠. 지금 RNN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RNN, LSTM, GRU 다의 핵심은 뭐다? 시계열 데이터 즉 순서가 있는 데이터에 특화된 모델이다. 자 순서가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를 예측할 때 과거정보를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이었고 이 과거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제 RNN 개념에서 잘 설명을 해주죠. RNN은 어떻게요? 과거의 히든 벡터들이 과거의 정보를 담고 있으니 과거의 히든 벡터를 현재 히든 벡터에 계속 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 HT, T시점에 히든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거예요. RNN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현재 정보와 과거의 히든 스테이트에 그냥 결합이었다면 LSTM에서는 게이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HT 즉 과거의 정보를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과거의 정보 중에서도 어떤 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웨이트로 조절한 거죠. 더군다나 현재 정보까지 같이 조절한 거지 그걸 포게 게이트와 인프 게이트로 조절한 거고 GRN은 똑같은데 과거정보랑 현재 정보를 컨트롤 할 건데 그때 게이트를 하나만 쓴 거예요. 하나를 써가지고 우리가 조절했다. 그래서 결국 다 뭘 구했어?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면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XH를 곱해가지고 HY HY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최종 목표잖아요. T시점에서 이걸 구하면 또 우리가 Y값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차이를 봐가지고 또 제곱의 비용함수를 최소한의 방향으로 또 이런 것들이 다 쫙 업데이트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RNN, LSTM, GRU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